아 이거 미드 라인 다이너마 밀어주지 차라리. 아 이러면 라인 개 많이 버렸어. 빨리 밀었어야 했는데. 아니 나 있어야 돼 힘줘. 아 이럴 사기 같으면 돼 그냥. 초반만 잘 넘기면. 어 뭐야 궁 찍으면은 줄어드네. 일리야 좀 어렵다 근데. 어 일리야 아 베네스 오산 픽이. 뭐냐? 아니 뭐하지. 아 케인 살로스. 1대1로 조져야겠다 이거. 어 설마 알리 오나? 설마. 어? 뭐야? 오 뭐야? 왓인데? 이거 왓 아니면 알 수가 없어. 아니면 밤나 들어오는 걸? 한 대만 맞으려다가 다 맞은. 혹시 대포에 목숨 꿇는 사람인가요? 틀맞겠다. 따위보침. 끝났죠? 아니 카밀 진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칩인데 그냥. 이건 못 참지. 어 아니. 누가 봄대지? 아 바텀 죽은 게 좀. 어 한 번도 안 되나 이거? 천천히. 하 끝났다 타고. 죽겠다는 마인드. 죽겠다는 마인드. 같이 밸자. 아 이거 미드라인 다이아나가 밀어주지 차라리. 아 이러면은 라인 개많이 버렸어. 빨리 밀었어야 했는데. 이런 뭐 타비 캐리야. 뭐야? 어? 안 맞아. 어 큐가에 안 맞아? 버그인가? 이 루션큐로를 어떻게 피하는 거야 이거. 땡 보니까 그냥 앞 대시 봐와도 되겠네. 아니 나 있어야 돼 힘줘. 여기 박혀버렸는데? 다운. 반응할 준비하고. 아 이거 피한 거 아닌가? 바로 쓴 거 같은데? 평평하고. 2로 피한 다음에 죽이면 안 좋은데. 뭐야 왜 직수 죽여. 다 먹히겠는데 그냥? 아 심지어 죽었어. 탑 가지 말지 차라리. 케인 너무 잘 컸. 아 직수 죽나? 어 어떻게 했냐? 아 카밀 이거 멘탈 나가서 그냥 오픈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. 버려야 돼. 제발 2차 마을 놔주세요 사일러스. 안 막네. 저 사기 챔이라 오는 중. 어? 직간다 이거. 아 차가워. 원래 무지성 사일러스 선핑하면 져야지. 맞은 거 아닌가? 어? 아 망했는데? 개사기 챔이네. 아 코어 뽑았어야 했는데 이거는. 어차피 나중에 셀을 달아서. W 빠지면 죽은데 이 사람이라. 어 나이스. 지렸다. 근데 끝낼 수 있겠는데? 다 죽일 수 있겠는데? 뭐 전령이야 심지어. 그래서 누가 급발전 안 하면 이긴다. 오 심상치 않은데? 뭐야? 아니 너 아까 급발전 했네. 못 맞췄지? 롱! W 이걸 아낀다고? 어 뭐야? 철광급 빠지. 아 진짜 루시안이랑 제이슨은 3코어 올린 다음에 신발 사야 돼. 저희 맞으면 죽어서. 딜템 사는 게 나으면. 아 물릴 거 같지? 아니 탑하면 바로 물려. 그냥. 아니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? 2를 두 번 쓴 거 같은데? 어이가 없네. E 했는데 다이나 갑자기 죽어서 E 한 번 더 쓴 건가? 어이 뭐야 직스 저거 우리 팀이었구나. 어 왜 이렇게 나 싫어하는지 맞네? 어. 텔. 텔. 저 텔 박아가냐. 직스인데? 아니 직스인데. 렉텔. 안 쓰네 이걸. 아 근데 이러면 텔 또 꼬였네. 가자 그냥 이거. 원래 루시안. 직갈챔 한 번 갈 때마다 코어 하나 뽑아야 되는데. 걸리겠다 이러다. 걸리는데 이번에? 어 뭐야. 어떻게 했냐? 어. 어떻게 맞췄냐 사슬. 이걸 타비 탈 줄 안 하네 진짜. 끝까지. 이제 방송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ㅎㅎ 어 이걸 타비 탈 줄 안 하네 진짜.